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취업 성공 패키지와 함께해요 혼자 취업 준비하기 힘드시죠? 막막했던 취업 준비,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열심히 구직 중인 청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까지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1유형 청년 및 중장년이라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단계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1단계 직업 상담, 2단계 직업 능력 향상, 3단계 취업 알성까지 1대1 전담 상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먼저 1단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고 앞으로의 구직 계획을 세워요 1단계를 수료하면 최대 20에서 25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단계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 능력을 높이고 부족한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완할 수 있어요 훈련비는 물론 최대 4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3단계 희망하는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어요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이력서 첨삭과 모의 면접 등도 진행해요 1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에 의한 참여자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에 진입하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걱정이 없도록 최대 1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도 지원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나 취업 성공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하세요